연결을 계속 불안하다고 떠서 내 목소리 잘 들리는구나 여러분, 오랜만이에요 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이거 브이앱을 했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이에요, 여러분 사실 원래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저 민망해 일단 저희 내일이면 일본에서 하는 팬미팅이 마지막 날이고 여기서 잘 마무리하고 재밌게 재밌게 좋은 추억 만들고 갈게요 뭔가 벌써 끝내는 멘트 같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쿄에서 고기가 했더라고요, 라이브를 그거 할 때는 몰랐어서 못 봤는데 화질을 낮춰달라고 뜨네 모르겠다,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쨌든 그 할 때는 제가 못 봤는데 끝나고 나서 새벽에 제가 항상 늦게 자니까 끝나고 와서 정국이 라이브 한 걸 봤거든요 한 시간이나 엄청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거야 이러면서 보고 싶었죠, 저 아, 맞다 아, 맞다 그리고 제가 제대로 제 머리가 어두워졌다는 걸 소개한 게 되게 처음이구나 처음이 뭐 했었나? 뭐 했었나? 뭐 안 했을 텐데 한국, 우리나라에서도 네, 제가 오랜만에 어두운 머리로 하고 등장을 했네요 뭐 물론 뭐 저잖아요 잘 어울리죠? 다들 이번 앨범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니, 열심히 그냥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저 좋아요, 저 멤버들 다 멋있고 저 다 이게 좋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,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보듯이 나도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알았죠? 밥 먹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오늘 밥 많이 챙겨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살 안 빠졌어요 저 살 쪘어요, 지금 한 몇 킬로 쪘어요, 지금 되게 잘 먹고 있고 요즘에 되게 좋아, 먹는 거 너무 좋고 이게 사람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나 먹는 게 좋지만 야식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쉬면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왜 이렇게 걱정하는 글이 많지?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요, 너무 지금 너무 좋고 지금 너무 좋고 기분도 좋고 몸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좋아지 마세요 지금 하나도 안 피곤하고 재밌게 놀다 봤는데 뭐 나 여기서 쉴 때 뭐 하냐고요? 음 나 여기서 쉴 때 뭐 하냐고요? 음 그냥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합니다 뭐 게임도 하고 뭐 영상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자요 음 그런 거 그런 거가 별거 아닌 그런 거예요? 뭔가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보고 싶어 하니까 나만 빨리 보여주고 싶네요 아 그러니까 뭔가 아 나 뭔가 혼자 있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좀 전 멤버들이랑 있는 게 좋아요 같이 있고 싶어요 항상 이러다 그냥 잘까요? 네 저 잘 때 여러분도 같이 잘래요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헤헤헤헤 헤헤헤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나도 얘기할게요 뭔가 뭐야 아 맞아 지금 되게